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부터는 객관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객관시 문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론을 공부하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또 배우시고 거기에 적응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풀이가 우리 핵심 지문 있죠? 핵심 빈출 지문을 앞에 좀 넣어서 내 문제 중요한 거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별표하라고 하겠어요. 별표하시면 적어도 나중에 뭐예요? 적어도 이것도 한 5번 정도는 풀어보시고 시간이 안 되면 막판에 별표 된 것만이라도 한 번 다시 훑어보는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출 지문 몇 페이지? 거기 6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총놈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오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뭐예요? 하여튼 용어 같은 건 여러분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용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와 지적을 비교하는 사항들이 몇 문제에 그거는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거기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에 국토유튜브 장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국토유튜브 장관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를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그게 국토유튜브 장관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얘기 나온 대로 지적을 뭐하는 사람?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람 있죠? 이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람, 그게 국토유튜브 장관입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자, 이 지적 재조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바로 왼쪽에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유튜브 장관이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국토유튜브 장관은 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당 각호의 사항을 포함된 재조사업에 관한 기본계약을 수립하고 이 재조사업은 뭐예요? 누가? 자, 시행은 뭐예요? 소관청이 아는데 뭐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재조사가 나오게 되면 국토유튜브 장관이다. 그건 보자죠. 물론 5번은 자, 물론 그래서 여러분 6가지 그래서 모든 토지의 자, 지적 제도사 그 다음에 뭐예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뭐예요? 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구축하는 사람 국토유튜브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정보관리 있죠? 관리기구 있죠? 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국토유튜브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은 뭐예요? 지적 전산자료 이용 있죠? 이 전산자료를 뭐예요? 이용할 때 신청하는데 무슨 단위? 이 전국 단위 있죠? 이 전국 단위 이 전국 단위는 국토유튜브 장관 또는 시도이사 또는 소관청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만 신청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국토유튜브 장관 나오고 자, 그래서 일단 모든 토지의 지적세수사 지적공부 구축 네, 관리기구 다소 마지막이 적부, 지적식량 적부 뭐라고? 재심사입니다. 재심사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국토유튜브 장관이 나온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은 용어의 얘기인데 지본부여지역은 땅의 번호를 뭐예요? 부여해서 자,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듯이 자, 토지를 관리하면 지본부여지역 집원을 뭐예요? 토지를 관리하려면 집원을 부여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는 3,600만 필지가 있다 하는데 그거를 자, 뭐예요? 단위별로 이렇게 자, 구축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단위지역이 가장 작은 지역이 동리예요. 동리 읍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리와 이에 준하는 지역은 도서섬지역이에요.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읍면이 들어가면 안 되고 6번은 토지표시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소유자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토지표시는 몇 가지 자, 거기에 나온 대로 6가지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접경계 좌표 좌표 있죠? 6가지만 있습니다. 자, 지목은 절대 뭐예요? 주된 용도 지목이에요. 우리나라는 절대 용도 지목이지. 자, 형상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무전 틀린 말이에요. 주된 용도 지목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9번의 소관청이라고 하게 되면 자, 소관청은 지조권국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은 뭐예요? 세종시장이에요. 특별관리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인데요. 우리 종전의 시험에 뭐예요? 시군군을 말한다. 그럼 틀려요. 항상 뭐예요? 시장, 군수, 청장인데 거기 보시면 자, 어디에 거기 시장 자, 가로를 읽고 제주특별자치도시 설침이 국제자유도시 조선안특별법 다른 행정시 시장을 포함한다는데 제주시장 자, 서구표 시장 있죠? 그 포함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뭐예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들어온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어디가 있어요? 자, 예컨대에 서울시가 있어요. 이 서울시는 뭐예요? 서울시에 자, 강남구, 도봉구 있죠? 그 구는 자치구예요. 근데 만약에 일기신도시 있죠? 일산, 고양시 자, 평천, 안양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어디 성남시 분당 있죠? 그건 뭐예요? 자, 일기신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구는 뭐예요? 거기 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자치구가 아니니까 자, 그래도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구총장이 있다면 구총장이 소관청이고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누가 있다면 구총장이 있다면 구총장이 소관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예요? 이 고양시 옆에 파주시가 있어요. 파주시 이 파주시는 인구 50만이 안 돼요. 그래서 구총이 없어요. 구총이 없으니까 그냥 파주시장이 소관청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머릿속에 뭐라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가 있다면 구총장이 있다면 구총장이 소관청이고 구총이 없다면 시장이 소관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거기 11번에 연속지역자는 칭량하지 아니하고 칭량을 하면 안 돼요. 칭량하지 않고 전산에 대한 지역도 임해도 파일을 연결해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칭량하려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없는 이라 해야 돼요. 칭량할 수 없어요. 하여튼 연속지역도라 관한 것은 뭐 하면 안 돼요. 칭량과 관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네이버 있죠? 이런 포토 사이트에 보면 그 지도찾기 있죠? 길찾기 할 때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뭘 연결해서 칭량을 하지 않느냐고 전산에 대한 도면을 파일을 연결해서 경계점들을 작성한 도면으로서 뭐예요? 그 지역을 뭐예요? 지역을 쉽게 찾기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칭량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1남도라고 해서 도면을 10분의 1로 줄여서 도면의 배치관계와 이런 식으로 도면의 배치관계와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몇 분의 배치로 10분의 1로 줄였긴 줄였지만 그 안에 뭐라고 철도나 같은 하나의 지본부여 지역을 철도나 하천이나 도로 있죠? 이런 시설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1남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눈에 딱 넓은 범위를 보려고 만들었지만 지금 뭐라고 연석지역도 있는데 절대 연석지역도는 시험에 중요한 것은 층량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이런 게 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그렇게 이해만 합니다. 문제도 뭐예요? 문제도 보시면 거기 1번 문제를 참고로 보시면 공간정보구청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틀린 거 그랬어요. 기존의 내용도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과 관리 1번이 있고 지적공부에 공독해하는 사항이 있고 지적공부 얘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정보 조사 측량인데 4번에 뭐라고 국토교육 및 도시환경 개선 얘기 나오면 이건 공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공법에서 배우는 것이지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어디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공법 개통이지만 우리가 흔히 공인중개사 시험에 우리는 뭐예요? 자 공시법이라고 얘기하고 공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국토법 얘기하고 건축법 얘기 나오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자 공법 개통에 자 공법에서 과목 공법에서 배우는 것이니까 아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2번도 뭐예요? 지적제도와 등기들의 특성을 비행하는 좀 옳지 않은 거랬어요. 지적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로 공시하고 권리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공시하죠? 자 2번이 왜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부도 토지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지적은 땅지니까 토지에 있지만 등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등록방법은 지적은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등록하죠? 물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은 단독 토지 동의에 따라 토지 동의 생기면 소유자가 먼저 신청해 단독 신청이다.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 놓은 거 받겠다니까요. 왜? 이거는 뭐예요? 지적은 세금 받으려고 무조건 대장을 만들어야 되지만 등기는 물건변동을 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물건변동을 안하려면 안파라먹으려면 등기부 만들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다. 자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을 한다니까요. 심사주의는 당연히 뭐예요? 지적은 실질적으로 심사예요. 자 혹시 그 답에다가 집주어 놓고 그냥 뭐예요? 답으로 신고하지 않나 신청하지 않나 그런 거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등기는 서류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자 지적은 담당기관이 행정군대 등기는 뭐라고? 사법부다.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어디에 여러분 거기 자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 자 6번 문제를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과 비교할 때 신청주의의 명백한 차이점 자 얘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뭐예요? 직권등력이 얘기하니까 자 등기부는 대장은 100% 대장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600만 필지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다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등기는 당사자만 신청해 오는 것만 받으니까 물건변동 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한 85% 한 10% 이상은 미등기 상태가 많아요. 그런 신청주의 명백한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번에 소관청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직권등록 한다고 할 수 있죠? 직권등록 하면 무조건 100%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뭐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유사한 문제로서 8번 같은 경우에 지적공부의 등록 필지수가 100% 됐다. 그랬죠?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자 80% 거의 85%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런 차이점은 뭐냐 하게 되면 자 등기는 뭐라고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고 지적원 직권등록 그 4번이 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세요. 자 여기시고 이제 어디 보시냐면 자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용어 중에 용어 몇 문제 보지 않나요? 용어 몇 문제 용어 몇 문제 보시면 거기 13페이지에 11번 문제 보시면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에서 아까 그랬죠? 지적소관청은 시의군거가 아니라 뭐예요? 특별자치시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구청장이 있으면 시장은 뭐예요? 소관청이 아니라 구청장이 없어야지만 소관청이니까 그래서 용어로 틀린 것 1번 뭐예요? 시군군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표시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표고 지번, 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동리, 동리 이 준환지역은 뭐예요? 섬지역이다. 도서지역이다. 지적기준의 점이 뭐예요? 삼각적, 보존중, 독원점이기준점이기준점이기준점이기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 13번 문제라고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 토지표시라는 것 방금 얘기했고 경계는 뭐예요? 경계점과는 뭐예요? 경계는 끝에 선으로 꽂나요. 왜? 경계는 직선이기 때문에 경계점과는 직선형이기준점을 경계점이 뭐냐면 지적공부의 등록은 거기 틀린 거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있죠? 꺾인 점이에요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 근데 땅값이 비슷한 축적이 얼마? 500분의 1 지역은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이 직각으로 꺾입니다 직각으로 직각으로 꺾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경계점은 Y와 X라고 하는 뭐예요? 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형태를 등록하거나 좌표 형태를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도의 형태와 좌표 형태를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그게 이제 경계점이에요 점을 말한다 선의 굴곡점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의 형태와 좌표 형태를 등록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틀린 것은 몇 번이?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지본부의 지역은 또 동기죠? 이해준한 지역이 있고 이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물 표시와 소유자 있죠? 어 뒤에서는 나오겠지만 자 그 두 가지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하고 자 부동산 가격 있죠? 가격 가격 및 공시회관한 법률에 부동산 가격하고 자 이 등기법의 권리사항 이 다섯 가지를 뭐예요? 자 등록해놓은 장부가 종합공부예요 이해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몇 페이지에 이제 등록사항이 있다 중요하죠? 어 등록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비출지문 1번에 보면 자 소관 토지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항상 뭐가 생기면 예 토지의 이동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토지의 이동이 생긴다 토지 이동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자가 달랄 이자니까 예컨대 분할을 해갖고 뭐예요? 면적이 달라진다든가 눈에다 집자갖고 뭐예요? 지목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토지 이동이 생기면 항상 소유자가 뭐라는 얘기예요? 신청하라 신청 소유자 신청하면 누가 받더요? 소관청이 받죠? 근데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받는데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등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성한청이 직권으로 토지 표시의 이동 현황을 조사해서 그 이동 현황이라 나왔잖아요 자 조사에서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 이용 이런 말이 남아 안되지 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 토지 소유자가 논에다가 집적하고 그냥 답으로 세금 내려고 하니까 자기 관내에 뭐가 생긴지 토지에 뭐예요? 이동이 생겼는지 이동 있죠? 토지의 이동 현재 상황이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단어 암시를 줬잖아요 토지 표시의 이동 현황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했죠? 토지의 이동 현재 상황을 조사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얘기지 토지 이동이지 토지 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18회 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 갖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문제를 잘 내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는 뭐예요? 또 이거를 토지동 토지형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대기 안경에는 읍면동 이렇게 가로 집어넣기 그런 것도 작년에 나왔어요 계속 내고 있어요 안 지고 살아있으니까 잘 이해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 토지 이용이 아니라 이동 얘기해도 물론 이제 또 시험 문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시 도지사에 뭐예요? 시 도지사에 자 승인이 필요하다 그것도 무조건 틀림하래요 왜? 승인은 얘기했죠? 반지축적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3번은 지번은 아랍여자로 피겨야 돼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의 앞에 있죠? 앞에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앞이고 임자도 아니고 산자 부신다 맞는 지번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16페이지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16쪽에 뭐가 있다고 16페이지에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일단 이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는 밑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7번의 답은 뭐라고? 합병의 교회는 우리가 뭐예요? 합병의 교회는 분할은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자 분전지는 나부건전지예요 자 예외 건물이 있다면 뭐예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표해요 절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자 전페이지 6번에 거기 자 몇페이지에 15페이지에 46번을 보겠습니다 분할의 경우 분할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고 소관청이 직권해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신청하면 안 되고 알아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그냥 뭐예요 자 필지가 있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표해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뭐 할 때는 거기 뭐예요 16쪽에 7번에 합병에 합병 나오고 자 주거사무실 건축물 나오죠 합병 동그라미 시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고 합병이 나오고 뭐예요 뭐가 나오면 건축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항상 누가 소유자가 뭐 해줘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뭐예요 신청하면 건물이 위치한 그 집원 건물이 위치한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그 필지의 집원 있죠 그래서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이 집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합선지는 뭐라고 소유자가 신청하니까 신건지 신건지예요 뭘 해야지 마니 신청을 해야지 마니 뭐예요 신청을 해야지 마니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래서 신건지다 신건지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합병의 경우 합병정 필지에 주거사무실 건물이 있는 경우에 누가 토지소의자가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신청 그래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토지소의자가 신청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왜 못하냐면 정답과 해설이 뭐예요 7번에 답이 없습니다 7번에 답이 없으니까 7번은 뭐라고 X라고 해놓고 나서 무슨 단어를 집어넣자고 소유자가 뭐해야 된다고 신청을 하면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뭐예요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8번은 뭐예요 8번은 2장은 얼마 차라고 2장은 8번은 뭐예요 2장은 1,000원 차예요 2장은 1,000원 차 우리가 도면에는 부어로 뭐예요 부어로 들어가는데 도면에는 부어로 들어가죠 그런데 부어로 들어가는데 원래 24글자는 첫 번째 글자로 들어가는데 4글자만 두 번째 을 들어서라는 게 4개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차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을 들어가는 것은 공장용지는 장이고 하천은 천이고 유원지는 원이고 주차장은 차인데 양어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양어장은 그냥 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뭐예요 밑에 거기 8번인데 거기 7번이라고 됐으니까 우리 해설에 보면 해설에 뭐예요 여기 7번 있죠 이 7번을 뭐로 고쳐야 되니까 8번으로 고쳐야 돼요 해설에 7번에 7번이 아니라 뭐예요 8번이고 그 다음에 8번에 이 7번을 8번으로 고치고 밑에 8번 있죠 밑에 8번을 뭐로 고치고 이걸 9번으로 고쳐요 9번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9번에 9번을 뭐로 고치고 이거 이건 10번으로 고쳐요 9번에 10번을 하고 그 다음에 10번 있죠 10번 10번에 X라고 되어있죠 이건 11번으로 고치고 7번 그 다음에 자 11번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11번으로 돼있는 거죠 11번으로 돼있는 거 11번으로 돼있는 것은 뭐로 고쳐요 이게 12번이에요 이게 12번 12번 그 다음에 12번 자체를 이 12번 자체 이건 지우세요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여기 몇 번에 자 9번에 보면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땜 저수지 소류지 호수연버 등이 있죠 토지와 물을 상식으로 집적위해서 연왕고를 재배하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는 땜 저수지 소류지 여기까지는 유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시간에 그랬어요 뭐하고 이 답하고 뭘 비교할 때 답하고 유지를 비교할 때 이 답은 뭐예요 연왕고를 뭐예요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고 직접 재배를 하게 되면 이건 답이에요 그런데 물이 뭐예요 물배수가 용이하지 못하고 늑같은 지역에서 연왕고를 뭐예요 자생한다 그러면 그건 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9번의 두 번째 음절이 물을 상식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연왕고를 등으로 식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유지가 아니라 그 문장만 뭐예요 그것만 답이다 그래서 앞줄은 첫 번째 줄은 유지가 맞는데 두 번째 줄은 뭐예요 그건 유지가 아니라 답이니까 그래서 몇 번에 9번은 X예요 그런데 답은 답은 8번으로 되어있죠 몇 번으로 9번으로 고쳐라니까 9번으로 나중에 여러분 거기 어디에 공전문 홈페이지 있죠 거기에 이거 수정한 걸 또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수업시간에 들으시고 이렇게 밥궈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몇 번에 그래서 9번은 뭐예요 9번은 자 거기 답에서는 8번이 됐는데 그게 9번이에요 10번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있죠 A 안에 B 안에 휴게소는 뭐예요 당연히 도로 안에 있으니까 도로예요 그런데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정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아파트 단지 안에 뭐예요 통로는 이건 대미다 도로가 아니라 대란이죠 공장 용지 안에 있는 통로 있죠 공장 용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몇 번에 10번에는 뭐예요 제외된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9번이 아니라 몇 번이 10번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니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11번에 보시면 자동차 선바등 제작돈 정비용자 안에 동그라미 10번이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있는 구비송이술은 주유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 용지다 그러니까 11번은 뭐예요 거기 10번이 이 10번을 10번을 X 10번에 X가 돼 있죠 이걸 11번으로 고쳐라는 거예요 그거 자동차 선바 기차 등 제작돈 정비공장 안에 있는 구비소는 공장 용지다 그래서 이게 10번 자 우리 답에는 10번으로 되는데 이게 10번으로 고쳐요 X입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2번은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12번에 소규모 소규모 서로 보지 그 다음에 인공적인 서로 있죠 인공적인 서로 이런 단어가 보이면 뭐예요 소규 규 규 국어 인강강강 국어 이게 국어다 국어예요 12번은 뭐예요 12번은 자 뭐가 아니고 유지가 아니고 국어니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11번 11번에 X라 되어있죠 12번으로 바꿉니다 11번은 X 국어다 12번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지워버려야 돼요 12번은 그 쓸데없는 답이 제가 작업 과정에서 문제를 고시다가 실수해가지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좀 안된 것 같아요 자 오타다 보시면 돼요 하여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12번에 소규모 수르라든가 인공적인 수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구구 소규모 규구구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3번에 그랬죠 인공적인 단어가 보이면 앞뒤 말 필요 없어요 인공적인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강강강 국어다 그 다음에 14번은 당연히 뭐예요 산림과 얕은 구릉이죠 자 수림지 자 수림지 뭐예요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그래서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산에 임야입니다 임야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15번 문제는 뭐예요 5번 문제는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 송류관 송수관 관자 보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자가 보이면 이 관자가 보이면 이건 잡종계예요 잡종계 자 근데 뭐예요 송류라 송수관 있죠 송수라고 되어있으니까 수도용지예요 송수관 송류관 보이면 잡종계 그 다음에 용출 있죠 용출 용출구 용출 보면 그게 황천지예요 X단계 그 다음에 자 16번은 뭐예요 뭐가 나오면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궤도 보이죠 궤도 자 궤도 무슨 단어가 보이면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궤도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예컨대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이게 당연히 뭐라고 철도용지예요 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궤도역사 하면 철도용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궤도역사 철도용지다 많은 얘기도 안 있죠 그 다음에 자 17번은 소관총은 토지 등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경계 동원함이 치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왜 앞에다가 지상경계라고 써놨는데 갑자기 뭐예요 경계점 좌표가 뭐 자 이 사람이 꼭 뭐예요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 있죠 그거 그런 거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앞에 지상경계라고 힌트를 줬으니까 경계점 좌표가 아니라 뭐라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번도 뭐예요 당연히 틀렸다 경계점 좌표가 아니라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축척이 얼마예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뭐부터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축척이 축척부터 따져봐요 500분의 1단 땅값이 비싸죠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자 거기 수치가 얼마 나왔어요 370.5가 나왔어요 얼마 나왔다고 370.5가 나왔으니까 0.1까지 등록하니까 솔점 아래까지 있죠 제곱미터 2까지 한 단위까지 등록하니까 이게 홀수죠 홀수니까 뭐예요 올려서 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짝수 만들어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라고 370.6이다 많이 얘기다니요 자 여기세요 자 거기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8페이지에 1번을 이제 별표합니다 1번을 좀 별표해 주시고 별표해 주시고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가로 접어넣기 문제도 나오고도 그냥 뭐예요 그냥 문제로 나오고 하니까 보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이 지금 뭐예요 ㄱ은 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밑에 한번 쳐다보세요 지문을 한번 딱 보고 나서 자 1번 2번 3번 3번 4번을 보는데 거기 모든 토지 니엘에 보면 모든 토지 관리 토지 나오죠 그럼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왼쪽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왼쪽에 누가 나온다고 국토유통부 장관이 나와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 나오면 국토유통장관 여러분 딱 봤을 때 모든 토지 옆에 국토유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5번이에요 그게 5번이 답이에요 이게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은 그래서 일단 자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일단 뭐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해갖고 답으로 잘 나왔던 걸 뭐예요 암기해서 잘 찍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익혀야 돼요 객관식을 잘 찍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자 2번 문제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모든 토지 나오니까 국토유통장관 나오고 자 일단 뭐가 생기면 자 디귿은 뭐라고 지족공부에 등록된 지번지 뭐 경계부의 자표는 뭐가 생기면 토지 동의 생기면 항상 소유자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신청하고 누가 받고 이거 소관청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토유통부 장관 기역 모든 토지 니은 디귿 뭐예요 토지 동의 생기면 소관청이 무조건 신청하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이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받는 사람이 뭐라고 소관청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자 아까도 이제 봤지만 뭐예요 일단 토지 동의 했을 때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뭐한다라고 써있고 직권하게 되면 자 토지 동 현황을 직권 조사 측량한다라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냐 하게 되면 토지 동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자 무슨 계획이라고 토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꼭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양입지는 요새 잘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건 없어요 고민할 건 없는데 일단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일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필지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일필지 성립요건을 충족하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나 참고로 몇 페이지에 20페이지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토지 조건에 다 안갈 때 일필지를 알 수 있는 양입지 이게 양입지 그러면 자 1번 지본부여지역이 지본부여지역 간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의라고 필지가 연줄되어 있어야 돼요 일필지 성립요건 지번 지목 자 이렇게 지본부여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자 축척이 같아야 되고 자 축척이 자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집안이 뭐라고 연속적으로 돼있었죠 자 누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번 지목 축소지연 등기하라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자 등기하라 등기여부가 같아야 돼요 등기여부가 뭐예요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자 일단 어디에 양입지는 일필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일필지를 의미하는데 다른 토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주된 토지가 있고 뭐가 있으면 주된 토지가 있고 종된 토지가 있어요 이 종된 토지가 이 종된 토지가 대라면 그냥 무조건 뭐예요 다른 토지 그러면 이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고 이 종된 토지가 뭐예요 자 100제곱미터라면 10% 이내죠 그럼 양입지예요 100일이면 뭐예요 초과하죠 그럼 다른 토지예요 그 33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토지다니까요 양입지가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330을 초과했다는 건 331이죠 그럼 뭐예요 뭐부터 지목이 대가 있나 대라는 말이 있나 대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따져볼 게 뭐라고 자 그래서 거기 과수원 면직이 맨 뒤에 보면 얼마를 330을 초과한 게 450이 있고 331이 있죠 그러면 450이 있고 341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330을 초과하니까 이건 절대 뭐예요 일필지로 속립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어디에 3번에 보면 3000인데 300일이니까 이건 10%를 초과하죠 마찬가지 4번에 2000인데 2000에 10%는 201인데 이건 220이니까 초과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거기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인데 딱 100이니까 이건 몇 프로 이내 그러니까 10% 이내니까 이건 뭐예요 뭐에 해당한다니까요 이거 양입지에 해당한다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 거기 7번부터 그게 지번에 관한 얘기죠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지번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댓글 사진ren 심사 hibert doors wide 댓글 itta voters ㅅ muita meno idle ㅅ ㅅ ㅅ ㅅ ㅅ ㅅ